5 5 5 5 5 5 안녕하세요 5 5 인스타그램 나온 방학 5 지금 와우 오, 이 노래 어울리는데? 볼륨 조절 어떻게 해? 밑에 있어 너무 커지면... 아, 자전거 페달 밟고 있나요?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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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오진을 위해 달려 하하하하 우리는 막 얘기했어요 데뷔 초 때 어떤 느낌이었냐 데뷔 무대 올라간 게 정말 기억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까지 기억에 남는 거 뭐 있냐 팬분들이 물어보는 여러분, 지금 언니가 왔으니까 이제는 언니한테 아이린 언니 왜 그래요? 왜 그러냐 네, 이렇게 언니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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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조명 감시 말려, 유용하내요 네 아프라다 빼고 있었어요 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 한번 어... 어, 물어봐주세요 이 배이니,하시는지 갔다 왔어요? 저요? 저 연습실 갔다 왔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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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나 들어왔잖아 나 뭐하고 있었지? 빨래하고 있었잖아 빨래 돌리고 나 나갈 때? 빨래 돌리고 갑자기 연습실 가고 싶어져가지고 맞아 에센타운 거? 에센타운 오늘 뭐했냐 에센타운 거 안했어 그 연습은 그 전에 했고 다른 거 했다 오늘은 노래 오늘의 TMI 있으십니까 언니? 오늘의 TMI요? 난 오늘 내 발톱 색깔 알려줄게 처음에 공개했을 때 내 발 보여줬거든 뭐야? 내 발톱 색깔 TMI 알려주고 오늘 뭐했는지 알려줄게 나 발톱 색깔이고 초록 색깔 와 어떻게 발이 그렇게 되네? 어떻게 그렇게 까지 돼요? 초록 색깔 근데 중간에 끼면 되겠네 나는 올리브 색깔 야 넌 내 새끼 색깔 같아 아니야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피자 너무 먹고 싶어 피자 시켜 먹었어요 어제 피자 너무 먹고 싶다고 피자 시켜 먹었거든 야 니 왜 안나오냐 그러고 보니까 저 아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야 일로와 뒤로 오면 돼 좋게 나올텐데 좋게 나올텐데 진짜 시영이 옛날에 그거 알아요? 기억조이 기억조이 기억조이였는데 이제는 섹시 다이너마이트 섹시 다이너마이트 뭐있냐 TMI TMI 뭐했어요? 노음한 것도 얘기했어 짜장면 시켜먹었어 아 너구나 나였어 너구나 너무 맛있었어 짜장면과 아 탕식 난 꺼바먹고 싶은데 페미틱 때 얘기한거지 시켜? 지금요? 뭐있니? 뭐 먹고싶으면 없는거지? 저 솔직히 어제 언니한테 보여준 거울을 하고 싶었어 어디? 아 근데 머니카 피도 없고 뭐야? 뭐가있냐 빨리 오늘은 무슨 섬유유인지 향으로 해주세요? 알 수 없어요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 언니가 느꼈을 때 어떤 향이다? 느꼈을 때 약간 포근한 언니가 좋아하는 향들이 뭐예요? 나 그거 좀 궁금해요 밖이잖아요 나? 나는 좀 약간 어떤 때는 겨울에는 어떤 향이 되잖아요 언니가 요새 좀 좋아하는 향 요즘에? 요즘에? 요즘에 그냥 근데 그때 우리 어제 그저기 맡았던 약간 약간 상큼한데 완전 가렵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되게 어렵죠? 오렌지향 같으면서 오렌지까지는 아니고 레몬향도 아니고 꽃향은 아닌데 과일향 같으면서 과일향 같았어 되게 되게 약간 승완이는 말할 때 되게 뭐랄까 오렌지인데 오렌지는 아니야 아니 맡으면 뭔가 오렌지향 같은데 그렇다고 오렌지를 얘기할 수 없어 뭐 그런 거 알아? 맨날 그래 맨날 그래 응? 나도 막 지식 안한 거야 되게 파란색 같으면서 파란색이 아니야 근데 서민이 형제는 약간 포근한 향 이런 거 좋아하는 거지 맡아보면 알아 아 이러면 그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그럼 그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 맡아봐야 알 수 있는 향이야 요즘 빠진 게 있다면? 나 똥하고 요즘 빠진 거? 요즘에 빠진 거? 요즘에 빠진 거? 카메라? 카메라? 뭐 그런 거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아 그래? 되게 팬분들께서 유튜브 브이로그처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누나한테 요즘 관심 잘 드릴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좀 그런 것도 좋아 아 요새 이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 그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왜해 이거 말해 몰라 준비물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을 내면은 준비물을 택배로 보내줘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미수도 듣고 뭐 다 돼 사는 거지 베이킹도 되고 응 다 보내주는 거야 이게 응 응 응 응 응 응 그래서 근데 되게 다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찬정치인 거지 응 맞아 노래 아니었어? 응 그랬어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다양하게 있고 무슨 준비물을 준다는데 이걸 다 보내줘요 색연필부터 종이부터 시작해서 응 다 그냥 진짜 응 응 막 작곡도 한 것도 있고 이제 2시가 2시가 다 돼 가요 나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서 너 몇 시에 나가야 돼? 6시 50분 가지마 진짜 나는 9시 40분 나 일찍 안 나가니까 가지마 내 방이야 잠을 꼭 자야 돼 여러분 여러분도 좀 다들 주무시러 간 거 같은데 맞아요 몇 분이 남으셨죠? 아까 2.2만이였는데 아까 2.2만이였는데 자 자러 가야지 마지막으로 하트를 날리고 다들 굿나잇? 굿모닝 뭐 5주년 얘기하고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 안녕 오준이 형 축하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잘요 하다 고마운 찬무살 으 하고 물이 흑 한 breathe